코로나19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등포구가 특수 제작 마스크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수 마스크는 마스크 정면 일부가 투명한 소재로 제작돼 말하는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덴탈 마스크의 25배가 넘는 5,860원 상당의 고가 마스크로 일회용 마스크와 달리 70에서 80도씨의 온수로 세척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지원한 수량은 200여개로 센터 회원으로 등록한 95명의 청각장애인에게 1인당 2개씩 돌아가게 됩니다.